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두 가지가 더 맛있게 먹었어요 지금 한번 먹기 좋은거에요 오늘의 1시간 후에 다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오늘의 6시간 후에 다 먹었을 때 먹었을 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4시간 후에 먹었을 때 먹었을 때 생각이 들었어요 사진이 잘 안나와? 어떡해 나중에 내가 세시셀러 가서 찍어줄게 먹고 싶은 거 없어? 이런 거 맛있겠다 이거 먹을까? 그래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이름 뭐였지? 꿀베 딸기? 꿀베 딸기베 동생 케이크 영접 꿀베 딸기 갓 나와 너 왜 그때 오빠랑 먹을 때 생크림 안 먹었어? 생크림 먹으면 좋네 근데 뭔가 갓 나와서 그런지 좀 덜 쫀득쫀득한 느낌? 아이스크림 요즘 이런 거 안 해? 응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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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이쁘지 않아? 뭐가 잔뜩 묻었네 귀엽지? 귀엽지 않아? 네 이게 포인트네 맛있어 맛있다 미칸 치즈 상대방 아이스크림 안녕하세요 이번 트렌드 카카오는 페라바드 카카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거 입고 다닐 수 있어? 세트로 입어야 돼. 입고 다녀야 돼. 내가 왜? 하나 둘 셋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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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 어? 먹어? 어? 먹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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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